안녕하세요.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입니다. 한국전통음악을 미국 전역에 알리고 있는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이 2023년 10주년을 맞이하여 7월 1일 토요일에 스코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기념 공연을 갖습니다. 한국전통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Xenom악을 알려주는 대기생을 인정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십년팀 20년에 Minowinées, 그리고 지금은 제rei킬이 맡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연은 자리킬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rin Sook, 15년이 되었고, 저는 서기비에서 7년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의 MC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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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